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정관용 교수가 진행하는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사운드 오브 뉴스입니다. 김민하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들어볼 소리는요? 정봉주 전 의원이 자신을 향한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 해명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어떤 얘기를 했는지 같이 들어보시죠. 프레시아는 저 정봉주가 호텔룸에서 성추행을 시도했다고 국민들을 속이더니 이제는 호텔 레스토랑에서 얼굴을 들이밀었다고 세 차례나 말을 바꿨습니다. 레스토랑에서 얼굴을 들이밀면 성추행입니까? 물론 저는 이런 행동조차도 한 일이 없습니다. 프레시아는 자기 기사를 세 차례 부정하면서 벌인 대국민 사극의 목적은 이 가짜 뉴스를 서울시장 출마 선언식 한 시간 반 전에 보도함으로써 서울시장 출마를 못하게 하고 정치 생명을 끊어놓으려는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대국민 사기극은 통하는 듯 보였지만 결국은 자신들의 기사를 세 차례 부정함으로써 스스로 사기극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만일 정중부도 사과가 없다면 저는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호의사실 공표죄로 고소하는 것을 포함하여 프레시아는 상대로 제가 취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처를 다 취할 것입니다. 서울시장 출마 의사는 유지합니다. 네. 해명 내용 좀 구체적으로 정리해 주세요. 사건 당사자하고 단 둘이 만난 일은 없고 따라서 성추행도 없다 이 얘기인데요. 성추행이 있었다고 프레시안 기사에 지목된 날짜와 시간에는 다른 일정들이 있었고 이것은 동행한 사람의 증언이나 사진 이런 걸로 증명 가능하다 이런 주장도 내놨습니다. 또 프레시안이 이 사건 관련 총 4개의 주요 기사를 사이트에 실었는데 핵심 팩트가 조금씩 다르게 표현되어 있다 이런 지적도 했는데요. 성추행 시점과 관련해서는 23일과 24일이 지금 혼재되어 있고 장소도 애초에는 호텔 룸 이렇게 표현을 했는 게 로비에 있는 레스토랑 룸이 있는 식당 호텔 1층 카페 겸 레스토랑 안에 있는 룸 이렇게 바뀌게 됐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또 구체적으로 했다는 행위도 키스를 시도한 것에서 키스를 한 것으로 다시 얼굴을 들이민 것으로 이렇게 기사에서 바뀌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성추행 당했다고 주장한 사람과 이 사실을 보도한 기자 두 사람이 친구 사이다 이런 주장도 했어요. 사건 당사자하고 프레시안 기자가 같은 대학 출신으로 함께 언론사 입사를 준비하던 사이로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당시에 팬과 정치인의 관계로 만났고 이후에 정봉주 전 의원이 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다시 만난 일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은 당시에도 직업 정치인으로서 다수의 지지자들하고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문자를 주고받았을 수는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이 사람들 만나는 일은 이외에는 없다라는 주장인데 지금 당사자가 지금 이런 인터넷에 자신의 어떤 신상 이런 것들을 유포한 사람에 대해서 고발을 했다 이런 뉴스도 조선일보 통해서는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인지 여부는 나중에 또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프레시안에서도 추가 보도가 나왔죠. 정봉주 전 의원 기자회견 직후에 정봉주 전 의원의 팬클럽인 정봉주와 미래권력들의 카페 직이었던 닉네임 민국파라는 사람의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 사람은 당시에 정봉주 전 의원과 잠자는 시간 빼고는 계속 같이 있었다는데 2011년 12월 23일 성추행이라고 지목된 당일이죠. 이 일정 수행 중에 차로 렉싱턴 호텔에 데려다 준 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봉주 전 의원은 렉싱턴 호텔에서 30, 40분 정도 머물렀다고 하고요. 이 사람은 정봉주 전 의원이 호텔에 간 것을 부인해서 곤혹스러운 생각이 들었고 특히 프레시안이 공격을 당하는 상황을 지켜보기 어려웠다고 이렇게 밝힌 어떤 의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계속 계속 뒤집혀지고 또 뒤집혀지고 이런 상황인데요. 엎치락뒤치락하게 되네요. 그러네요. 더 지켜봐야 되겠네요. 다음 뉴스는요.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특혜 공천 및 분륜 의혹을 받고 있는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의 충남지사 예비후보직 자진사태를 권유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전에 박수현 전 대변인의 예비후보직 적격 심사를 진행을 했는데 좀 사실관계를 더 확인해 봐야 된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일단 회의를 마쳤다는데요. 그런데 이 결정의 취지는 당이 가정사 부분까지 확인하는 것은 어렵고 박수현 전 대변인 입장에서도 자연인 신분에서 해명을 하는 기회를 갖는 게 낫다라는 차원에서 자진사태를 권유하는 그런 취지로 내렸다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박수현 전 대변인은 자진사태 의사가 별로 없는 것 같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안희정 전 지사 사건 이후에 선거운동을 중단한 상태였는데 오히려 오늘 한시부로 재개를 했고요. 또 기자회견을 열고 미투운동과 개인사를 가공한 흑색선전은 분명히 다르다라면서 네거티브 공작이 굴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페이스북을 통해서 경선 상대인 양승조 의원과 복기왕 전 아산시장 등에게 자신이 경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도부에 요청해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민병도 의원 사퇴 문제는 어떻게 됐나요? 민병도 의원이 낙선 의원이던 시절에 성추행을 했다 이런 폭로가 나와서 의원직 사퇴를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바로 밝히는 바람에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사퇴를 만류하고 사실관계를 먼저 규명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는데도 민병도 의원이 오늘 국회의장실에 국회의원 사직서를 제출을 강행을 했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회기 중에 의원이 사직하면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표결로 사직서 수리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데요. 비회기 중이면 표결 없이 의장이 사직을 허가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3월 국회가 열린 상태거든요. 다만 여야의 의사일정 합의가 이루어진 바는 없기 때문에 4월 임시국회에서 다루게 될 가능성이 크게 보여지고 있고요. 민병도 의원의 의사와는 별개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참여정부 시절에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가 페이스북에 권력이 없는 사람이 한 여성에게 일회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어떤 미수 행위를 한 것은 미투의 본질과 거리가 멀다 이렇게 쓰면서 미투운동이 사회비 미투에 오염될까 봐 두렵다 이렇게 썼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패럴림픽 소식 정리해 주시죠. 스노우보드 국가대표 김윤호 선수가 오늘 스노우보드 크로스 하지장애 종목에서 16강에 진출을 했는데 8강에는 진출하지 못했습니다. 장애인 스노우보드 2014년 소치대회에서 시범 종목으로 개최가 됐고 이번이 첫 정식 종목으로 진행이 된 것인데요. 김윤호 선수는 어깨탈과 무릎 통증을 지금 호소하는 상태였다고 하는데 본인은 결선에 오른 것만으로도 뿌듯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패럴림픽에서도 컬링이 아주 잘하고 있죠. 오늘 휠체어 컬링 예선 4차전에서 우리 대표팀이 캐나다에 7대5로 승리됐는데요. 그럼 이제 4연승을 거두고 중국과 함께 공동 1위를 기록하는 상황이 됩니다. 컬링 대표팀은 미국과 또 중립선수단으로 출전한 러시아 등의 강팀을 모두 꺾은 상태여서 또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이 휠체어 컬링 어떻게 하는 거냐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휠체어에 타고 있어서 허리를 굽힐 수가 없으니까요. 익스텐지드 큐라고 하는 긴 장대로 스톤을 미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스위핑은 따로 하지 않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민주평화당하고 정의당은 결국 공동교섭단체 하기로 했죠. 어제 정의당이 의원총회에서 끝장토론을 진행한 끝에 민주평화당과 국회 교섭단체 구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정의당은 17일 열리는 전국위원회에서 공동교섭단체 추진에 관한 협상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고 합니다. 민주평화당은 내부 의견이 거의 드러나지 않는 상황이지만 정의당 내부에서는 이 문제를 두고 좀 감노를 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정체성이 맞느냐 또 교섭단체에서 실익이 있느냐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정의당은 진보정당이고 민주평화당은 아니다 이 점도 있는데 개헌 등의 어떤 쟁점에 대해서도 양당 입장이 다르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의당은 지난 1월 말에 원내정당 중에서는 처음으로 자체 개헌안을 내놓을 정도로 개헌에 적극적인데 반면 민주평화당은 일정을 정해놓고 개헌을 하는 것은 부정적이다 이런 입장을 내비친 바 있는 것이라는 거거든요. 이득의 측면에서 볼 때 정의당 입장에서는 향후 원구성 협상 결과에 따라서 상임위원장이나 상임위관사를 노려볼 수 있다 이런 이점은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 특히 환노위에서 권한을 확대할 수 있다면 정의당으로서는 상당한 성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하 기자였습니다.